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하는 문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. 평소에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법한 좋은 정보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주로 앨범 발매를 하면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.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.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광고촬영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음악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루고 싶은 꿈들이 좀 많아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 1인 크리에이터 시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던 도중에 우연하게 피키캐스트를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직접 운영할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컨텐츠들을 함께 제작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. 그렇게 피키캐스트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자 이게 영상의 본론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컨텐츠를 제작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거예요. 이 프로젝트에 선발이 되신 분들께서는 직접 기획하신 그리고 런칭될 컨텐츠의 제작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. 사실 이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는 너무 많이 있는데 아 너무 근질거리는데 내가 혼자 시작하기에는 막연하고 막 어려움을 느끼셨던 그런 분들께 굉장히 필요하고 도전해 보실 법한 프로젝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. 좋은 기획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작성을 하셔서 이 프로젝트에 응모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망설이지 마시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도전을 하셔서 제작자의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분께서 저와 함께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다려지네요. 많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안녕. 안녕. 안녕.